전자상담 날씨오신 절얼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좋네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어요? 글로? 하나 있는데 가져가서 보는데? 아니 이따가 차에 있어? 차에 있어 2만원이면 싸? 응 나 저거 19,800원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걷다 보면 그래 여기는 뭐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쓰레기값만 내면 되잖아 그치 정자가 명당이야 신나고 맘만 하면 연습생이 될까? 우리 거기다 펴? 거기 아 저 밑에도 있긴 한데 어 그래요? 거기다 잘 입히자 물이 없는데? 야 물 깨끗하다 잘 담그니까 몸 담그고 싶은 생각이 딱 달아나거든요 여기만 돌아가는데 환기가 느껴져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어? 으쭈 여긴 깊은가? 여긴 깊은가? 여기 이 정도 치 너무해요? 저 안에는? 여기가 너무 깊은데 여기가 너무 깊은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한번 자기가 가봐 아 싫어 왜? 돌조끼 입었는데 여긴 넘어가 ㅋㅋㅋㅋ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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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